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성장주의 투자하라입니다. 슈퍼개미 이정윤의 주식투자 정석 저자 이정윤 출판사 베가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성장주의 투자에서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라는 인사말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장중시향을 텔레그램에 올리고 성장주 투자 강연회를 한지 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과 함께 끝인사는 여러분 성공투자에서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세요. 라고 합니다. 모든 주식투자자의 꿈은 성공투자일 것이고 그 결과는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부끄럽지만 이 책은 저의 네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 작업을 하면서 지난 수년간 해왔던 여러 플랫폼에서의 활동과 제가 쓴 세 권의 책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지필 기간 동안 저도 몰랐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주식투자자로서 나는 이런 색깔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주식투자를 해서 성공했구나 등의 느낌으로 이 책을 지필하였습니다. 일단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꿈꾸는 성실한 이 세무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의 꿈을 꾸었고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로는 성공투자를 꿈꾸었고 슈퍼 개미가 된 이후로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에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꿈꾸고 있네요. 그런데 살면서 막연하게 꿈만 꾸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를 떠올리면서 저의 꿈과 욕심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늘 꿈꾸는 성실한 이 세무사는 제가 그렸던 인간상이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도 꿈꾸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자로서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탑다운으로 업종을 선택, 삼박자 분석으로 성장주를 선정하고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20년 이상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성공한 주식투자자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문장 그대로의 주식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책의 지필 방향은 탑다운 분석으로 업종 선택, 삼박자 분석으로 종목 선정, 최고의 매매 타이밍 선정,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축과 운영으로 독자들이 성장주에 투자해서 성공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금리 인상과 4차 산업혁명, 무엇이 더 중요한가 2022년은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는 성장주 투자, 금리 인상 시기는 가치주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주 투자는 조심하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경기의 선행지표인 주가지수 그리고 기업이익의 선행지표인 주가는 단 하나의 변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는 경기의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게 지켜봐야 하지만 경기의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의 시기입니다. 몇십 년에 한 번 나오는 기술혁신의 시기와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금리 인상의 시기가 맞붙는다면 어느 것이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 잘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가솔린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을 시발점으로써 자유주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와 현실 공간에서의 로봇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대 나아가 민간 기업이 우주로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성장주 대신 가치주를 사야 할까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하나의 울림이 되는 책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트 1. 성장주에 투자하라 1장. 부자의 꿈 10만원으로 100조원을 벌 수 있다. 아마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꿈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꿈 좋아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상형과 사귀는 꿈 이렇듯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꿈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꿈을 꾼다. 이렇게 많은 꿈 중에서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꾸는 꿈이 있다. 바로 부자의 꿈이다.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당장 손에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막막해도 정말로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부자의 꿈을 꿔야 한다. 막연한 부자의 꿈이 아닌 진짜 부자의 꿈을 말이다. 나는 아주 오래전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부자의 꿈을 꿨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다들 대통령, 교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외칠 때 나 혼자만이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부자가 직업이야? 부자가 무슨 꿈이야? 라고 황당해하던 친구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어린 시절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나 다니던 유치원은 문 앞도 가본 적이 없다. 유치원은 고사하고 학교 정규 교육 외에 사교육을 받은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성인이 될 때까지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 강습은 물론 그 흔한 태권도 학원이나 미술 학원조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과는 확실히 생활이 달랐다. 당시 살던 동네에 고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에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은 옴매무새는 물론 도시락 반찬까지도 달랐다. 그래서였을까? 어린 마음에 그 친구들의 생활을 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정들었던 학교 앞집을 떠나야 했다. 학교에서 거리가 더 멀고 이전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걸어서 등교하다 이사를 간 후에는 매일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그 무렵부터 부자가 되어 전에 살던 집을 다시 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났다.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부자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자에 대한 꿈을 꾸다 보니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무모하게도 나의 첫 부자의 꿈은 백조 부자였다.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액수지만 당시에는 무척 진지하게 나름 논리를 펼쳐가며 백조의 꿈을 꿨다. 지금 생각하면 기특할 정도다. 돈의 크기는 몰랐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였다. 돈을 한 번 벌 때마다 두 배씩 벌 수 있다고 가정했다. 두 배 벌기를 열 번 하면 천 이십 사배로 천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십만 원으로 두 배 벌기를 삼십 번 성공해서 백조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십만 원 두 배 벌기를 열 번 반복하면 1억 원이다. 1억 원으로 두 배 벌기를 열 번 반복하면 천억 원이 된다. 천억 원으로 두 배 벌기를 열 번 거듭하면 백조 원이 된다. 어린 나이에 두 배 벌기가 쉽게 느껴졌다. 30번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책, 노트, 모자 등 내가 가진 모든 소지품에 백조의 꿈을 새겼다. 친구들은 호수 위에 떠다니는 백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는 백조 원 부자의 꿈으로 가득했다. 백조의 꿈을 가진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난 아쉽게도 아직 그 꿈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도 혼자의 힘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벌었고 부자의 꿈을 이루었다. 진짜 부자가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인지 꿈은 가능하면 크게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큰 꿈나무일수록 오르다 멈추게 되더라도 다른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모진 풍파에 꿈이 부서져도 큰 꿈일수록 그 파편이 더 크게 남기 때문이다. 부자 학교를 운영하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꿈은 크게 가져라이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꿈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도록 노력하면 그 부근까지는 간다. 아니, 그 부근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큰 꿈일수록 남들보다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다. 애초에 쉽게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 투자의 꿈을 꾸다. 성인이 되고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백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대체 나는 부자가 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를 자주 고민했다.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사업을 시작할 종잣돈조차 없었다. 그 와중에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박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특히 당시 두 배 벌기에 꽂혀 있었기에 더욱 도박이 와닿았던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포커를 치고 다녔지만 고작 친구들과 포커를 치고 다니는 것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경마장에 가게 됐다. 그리고 처음 경마장에 간 그날 하필이면 초심자의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천원에 배팅했는데 백배가 맞으면서 10만원이라는 거금을 배당금으로 받게 됐다. 그 후로 거의 6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경마장을 다니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날리기까지 했다. 지금은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땐 정말 죽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도박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단순히 도박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경마장이나 하우스, 카지노의 경우 하우스 비용 때문에 게임의 수를 늘릴수록 나의 자금은 결국 0에 도달한다는 매우 수학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도박에서의 두 배 벌기 실패는 나에게 다른 대안을 찾게 했다. 그 대안이 바로 주식 투자였다. 내가 성인이 되던 시기인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두 배가 넘게 오르면서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무용담이 넘쳐났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던 나는 전공 교수님들에게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주식 투자자로 성공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주식 투자를 할 돈이 없었기에 꿈만 꾸었을 뿐 실제로 계좌를 트고 돈을 벌 수는 없었다. 요즘 주식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야 한다 말을 많이 듣다가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식 투자가 하고 싶어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계좌를 만드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식 투자의 주체는 자기 자신인데 자유로운 의지로 판단해 계좌를 만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도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계좌를 만드는 것과 돈이 있어서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은 천지차이다. 나는 돈은 없었지만 너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계좌도 없이 일단 주식 투자 공부부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했던 주식 투자 공부가 너무 소중하다. 이 경험으로 인해 요즘도 강연장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초보분들은 계좌에서 돈 다 빼고 공부부터 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페이지 77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를 분석하면서 저평가 우량주 또는 성장주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 차티스트들은 상승 확률이 높은 차트를 찾아 매수 주문을 넣는다. 또 정보 분석가들은 호재가 나왔는데 아직 주가의 반영이 덜 되어 있거나 앞으로 호재가 나올 종목을 찾아 매수 주문을 넣는다. 그렇다.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모두 보는 이유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매수 주문이 많이 나와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 위함이다. 결국 주식 투자의 목적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 종목을 사서 돈을 버는 데 있다. 페이지 144 가장 최소한의 재무제표 분석은 적어도 기업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체크하는 것과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가급적 흑자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영업 적자가 2년 이상 나고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피해야 한다. 또 하나 꼭 체크해야 할 것은 자본 잠식 여부이다. 자본 잠식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커서 순자산이 음수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무상 감자 가능성이 매우 크고 관리 종목 편입이나 나아가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으니 무조건 투자를 피해야 한다. 페이지 162 추세는 단기, 중기, 장기 등 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 추세가 주 추세지만 장기 추세 속 단기 추세는 기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 형태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등의 추세를 따로 보아야 한다. 사실 추세는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만 변곡은 누구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 추세는 진행 중에 파악할 수 있지만 변곡은 지나야만 알 수 있다. 페이지 185 매도 타이밍 잡기는 매수 종목 선정보다는 더 쉽고 중요하지 않지만 매수 타이밍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매수 전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흔들림 없이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지만 매수 후에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가의 변동에 따라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되어서 원칙을 어기고 내동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페이지 246 메타버스 산업의 핵심은 일단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다. 여기서 나아가 하드웨어적 기기들, 그 기기에 들어가는 렌즈와 디스플레이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또한 AR, VR 기술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한다. 그 다음은 바로 콘텐츠다.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이유는 실제 공간과 유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간은 게임, 엔터와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20년 차 실전 투자자 슈퍼 개미 이정윤의 돈 버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공개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익을 내는 것은 주식 투자의 최종 목표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적어도 투자금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구축이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해서 당장 분산 투자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형성되어야만 진정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상 주식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고치는 것은 힘들다. 성장주의 투자하라에서는 투자자가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법을 통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진단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개수다. 종목을 너무 몰빵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분산해서도 안 된다. 금액에 따라 적절히 종목의 개수를 조절해야 한다. 둘째, 투자의 비중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100만원에 투자할 때 A종목에 90만원, B종목에 5만원, C종목에 5만원을 투자한다면 이는 몰빵 투자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업종별 배분을 잘해야 한다. 종목의 숫자와 투자 비중을 다 체크했다면 이제 업종을 체크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고 여기서 분산은 업종별 분산까지도 포함한 분산을 의미한다. 넷째, 종목과 비중, 업종을 모두 잘 배분했다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손해율을 체크해야 한다. 가진 종목이 모두 손실이 나고 있다면 해당 포트폴리오는 병에 걸린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